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방역의 최선에서 일하는 수의직 공무원. 하지만 최근 업무 부담으로 짐을 싸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산업은 나날이 성장하고 공무원 기피현상까지 맞물리며 인력난이 해소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의사 자격증 보유자를 대상으로 수의직 공무원 선발에 나선 전라북도. 올해 41명을 충원할 계획이었지만 모집 인원의 10분의 1인 4명을 채우는데 그쳤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사실상 합격이 보장되는 상황인데 지원 자체를 꺼리는 겁니다. 도내 가축방역을 책임지는 동물위생시험소. 매년 소수점대를 보이던 수의직 공무원 채용 경쟁률이 올해는 0.07대 1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모든 지자체 행정조직을 통틀어 현재 결원률은 약 33%. 정읍과 순창 등 일부 시구는 수의직 공무원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수도권에 유기동물 위주의 업무를 하는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량이 폭증하는 관계로 우리 젊은 수의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결국 돈 문제입니다. 기본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되는데 월급은 본봉과 수당 등을 합쳐 약 330만 원. 동물병원 개원인은 물론 심지어 초년 수의사들이 병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월급보다도 적습니다. 받는 처우에 비해 하고 있는 업무에는 과부하가 걸릴 대로 걸린 상황. 전라북도에 따르면 방역관 1명이 담당하는 소돼지 등 가축은 2만두를 넘어섰고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위생도축검사는 무려 20만 건에 이릅니다. 정부가 권고하는 기준대로라면 2명이 할 일을 1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현실을 대변하듯 작년과 올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수의직 공무원이 10명이 넘습니다. 전라북도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추가 채용에만 매달리는 형편입니다. 지자체들은 수의직의 직급과 처우 상향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정부는 다른 직군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인력난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